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돼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장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돼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돼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룩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애봇을 가지고 내려왔었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호기 사울에게 고함해 사울이 가로돼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야려 하는 개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애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에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돼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호기 사울에게 고함해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여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때의 십 사람들이 기부하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들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 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 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사울이 가로돼 너희가 나를 금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혹이 내게 말하기를 그가 심히 공교히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 은적하였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탐지하고 실상을 내게 회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천천인 중에서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편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고함해.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2편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돼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로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고시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세에 거하니라.